대한민국 대표 세단 그랜저의 라이벌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마리오, 토크, 연비면에서는 모두 그랜저와 막상막하 그랜저보다 폭은 약간 좁지만 길이는 19cm 더 길다 하지만 휠 베이스는 그랜저와 비슷해 실내 공간 역시 동급 그런데 그랜저보다 약 400만원 비싼 임팔라 그 이유는 바로 풍부한 편의장비와 안전장비 때문? 에어백 개수는 그랜저보다 하나만은 10개 그랜저가 옵션으로 빼놓은 차선이탈 경고장치, 후축방 경고장치 등 첨단 주행 안전장치가 옵션이 아니라 기본 탑재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임팔라의 차차 색상은 흰색, 은색, 검은색 뿐 스포츠, 노멀, 에코 등의 다양한 드라이빙 모드를 갖추지 않은 점도 아쉽다 3위 트림인 임팔라 3.0 모델은 제네시스와도 비교 가능하다는데 일단 디자인에서는 이미 많은 배층을 건너린 제네시스가 우세하다는 의견이 다수 하지만 최고 출력 309마력 킴만 놓고 보면 제네시스 키보년과 비슷하면서 가격은 좀 더 저렴한 임팔라 킴만 놓고 보면 제네시스와도 비교 가능하다 킴만 놓고 보면 제네시스와도 비교 가능하다